자 제가 소표를 이쪽 풍에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을 했던 기프티권 상품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스킨라빈스 싱글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명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석 선생님께서 상품권을 뽑아주시겠습니다 CU 편의점 3,000원에 받을 학생은 이번에도 스와트 학생이 아니에요 자 이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저희가 places 낙s 정유 이거 고맙습니다 의도 Например